그리고 같이 먹을 오이 오이 오일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시원하다 그 돌은 나를 Psych-nis기 그리고 이제 먹은거 Si 아기공장에다 2개 살고 고소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마스카온 다음엔 또 오면 되지. 고구마는 있어. 무화과도 맛있겠다. 다 맛있어 보인다. 다 맛있어 보인다. 단호박이래. 고구마 깜빠뉴랑 치스틱. 아 소금빵 데워주신다 했지? 어쩐지 뭔가 없잖아. 이건 소금빵입니다. 단호박. 아 이건 고구마 깜빠뉴입니다. 고구마 치즈 깜빠뉴. 완전 버퍼롤 같다. 소금버퍼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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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삭바삭해. 소금버퍼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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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기에 손가락이 진짜 없어서 엄마 이럴때도 찍어먹어야해 그릴드 머쉬룸 그릴드 머쉬룸 엄청 그게 뭔가 발랐어? 깜짝이야 너무 맛있다 한 번 먹어볼게 잘하시구나 응 왜 이렇게 여기 있을라 여기까지는 그냥 레버버트 많이 찍어서 응 응 응 가락국은 먹었거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고구마 대파 고구마 대박 너무 신기한 곳입니다. 진짜... 먹어봐, 엄마. 진짜 콩콩콩콩콩하고 보호가 엄청... 진짜 맛있다. 오늘 머리 자르고 먹었거든요, 좀 전에. 그래서 여기 원래 제가 레이어드 컷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살짝 이렇게 침을 평소보다 좀 덜 내고 뭐라 해야 되지? 슬리컷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그랬습니다, 금요일이야. 오케이. 다 끝났어요. 모두 다 무 원 adesso 구매도 맛있는 맛. 자꾸 안농이니. 지난 раст like a sun 넥 좀 쑤는 것을 미리 existence. garageCK 아이유리 코인거 그리고 또 만든 식사 맨날 여기는 냉각 먹어서 뺨을 처음 봐 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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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 베이글에 무화과 크림치즈를 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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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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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케이크가 집에 있어서 먹어보려고요. 저는 치즈룸에 왔는데요. 지금 주문한 거는 이거 어니언스 블랙블레드하고 요끼입니다. 어니언스 블랙블레드입니다. 이거 진짜 어니언스 블랙블레드 향이 난다. 너무 맛있다. 맛있는 냄새나. 근데 진짜 막걸리 냄새처럼 그런 약간 향이 난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식감이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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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진짜 감자전 같아. 감자전 맛이야? 모짜렐라 리가토니입니다. 맛있다. 이거 올리브 감바 뉴스입니다. 맛있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식감이 너무 맛있어. 이거. 아니 그냥 콜라콜라 드세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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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흘러내리는 치즈케익이 맛있다 해서 디저트를 시켜봤어요. 근데 진짜 흘러내리고 있어. 아, 진짜 흘러내리고 있어. 아, 너무 맛있다. 오, 소독하네 이 부분은? 음.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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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빨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레몬 크림이랑 뭐라 하셨지? 쑥크림이랑 이거 떡이야 엄마? 오메기 먹어봅시다. 딱 거 안 먹을 거지 엄마? 내가 먹어. 이거 먹어. 오메기 떡도 먹고 다. 빼지고 있네. 여기 있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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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Smck. 너무 잘ena. угham. 콤비차랑 콤비차랑 같이 마셨는데 맛있어가지고 또는 더 먹으려다가 그냥 온몸을 마셔보려고 해요. 온몸을 안 마셔보여요. 저 지금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온 지 사실 며칠 안 되긴 했는데 안 마셔보여요.